지금까지 우리는 복수계의 원인,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가 하나의 결과, 다시 말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복수계의 독립변수가 복수계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하위계층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위계층이라는 이 열도 다른 컬럼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하위계층은 집값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은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독립변수들이 하위계층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속변수가 두 개라면 각각의 종속변수별로 서로 다른 공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 예제는 10.3.html이라는 이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기반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자고요. 왼쪽은 이전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이번 시간에서 사용할 데이터입니다. 이 제 끝에 있는 하위계층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사라지고 결과값으로 이동된 형태의 데이터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자, 기터브에서 10.4.js 파일을 보시면 제가 내용을 수정한 예제가 있거든요. 저 직접 만들려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저걸 카피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10.4.js 파일을 가져왔고요. 저 파일을 10.4.html 파일에서 이렇게 로드를 시켜야겠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는 이제 13개가 아니라 12개죠. 그리고 종속변수는 이제 1개가 아니라 2개죠. 자, 이 부분만 여러분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습을 시켜볼까요? 자, 학습이 시작됐습니다. 자, 학습이 끝나면 우리 원인 데이터를 프레딕트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 결과 원래 정답은 4.98인데 8.0이 나왔고 또 집값에 대한 정답은 24인데 26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학습이 됐고 예측도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력이 12개고 출력이 2개라는 저 파라미터만 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를 살펴보자고요. 자, 모델의 getWait를 실행을 합니다. 그 결과를 저는 wait라고 하는 ws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어요. 자, ws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인데 첫 번째는 wait값들, 두 번째는 뭐예요? bias값이 들어가죠. ws0,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wait값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array sink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만큼이 하위 계층 컬럼을 위한 가중치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직값을 위한 가중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ws1 array sink라고 했을 때 나오는 두 개의 값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위 계층을 위한 bias 값이고 두 번째가 직값을 위한 bias입니다. 자,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이 값은 뭐에 곱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범죄율 crime에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값은 여기 있는 zn에 곱하고 그리고 이 끝에 있는 bias 값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위 계층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속 변수가 두 개라면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공식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독립 변수가 복수계일 때와 종속 변수가 복수계일 때 양쪽 다 복수계일 때 어떻게 우리가 텐서플러.js를 활용하는지 텐서플러.js는 우리 대신에 어떤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은 일을 해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텐서플러.js가 고맙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아참! 우리가 하위 계층 비유가 즉 값을 종속 변수로 하는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수의 종속 변수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다소 부자연스러운 예제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은 이후부터는 이 직값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속 변수를 이용하는 예제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후부터는 10.4.html 파일이 아니라 이전 수업인 10.3.html 수업을 기반으로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해 나갈 거예요. 끝! 아직ven선은 이번엔